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괜찮으시나? 언니 긴장한 거 같아. 오늘 어떤 거 촬영인데? 네? 오늘 어떤 촬영을 하고 있었어? 이거 뭐지? 이거 프로필? 프로필 촬영이랑? 음... 제가 설명 아까 들었는데요. 제가 제대로 안 들었나 봐요. 이제 뭐 어떤 촬영하러 왔습니다.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. 네?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. 너무 가까이 계신 분. 뒤로 있을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어 선수 어디 계세요? 언어과 아마 송구촌에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너무 가까이 찍는 거 아니야? 부끄러운데? 진건가? 친절 좋으시잖아요. 네. 기견이 있어요. 저.. 어.. 진건가? 어.. 우우우우우우우우.. 저희 국가사 때 리뷰했던 거 진짜 댓글이나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리뷰 자세히 해봅시다. 우리 지금 이거 찍었잖아요. 슈퍼스타 정란 선수 앞으로 원더플레이 자주 보시래요. 아 자주 나왔습니다. 리뷰를 많이 찍고 싶으니까. 소유성수. 맞아요. 언니가 완전 월드클래스야. 여기 떨어지는 애. 아니 완전 월드클래스잖아요. 마이네. 유튜브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꼽고 계신거지.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. 영보다 배부로 이제. 혹시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세리머니가 없으신가요? 라키 패딩. 라키 바닥에 패딩. 이게 이제 이제 세리머니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. 파트너미 안 찍어주세요? 네? 파트너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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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2000년 동강댁의 친구 백선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무슨 촬영하러 오셨나요? 아 촬영이요? 네. 무슨 촬영하러 오셨나요? 저 요렉스에서 하반기 못 촬영한다고 해가지고. 근데 저는 손목아들을 왜 하고 계시는지. 아 학교도 소유 언니가 잘했는데. 손목아들을 왜 이렇게 계속 끼고 계신거죠?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. 뭐? 마리토모가 맞어? 이렇게 안 맞췄는데.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제 드디어 파트너십이 좀 이제 맞게 시작했다. 축하해. 그전엔 안 맞고. 소유 언니 어디 계셨어? 그전에는 소유 언니 촬영하러 왔지? 그전에는 소유 언니가 널 많이 맞춰줬지. 그전에는 소유 언니가 널 많이 맞춰줬지. 이제 좀 편하시겠군. 야. 내가 차가운 사람이 있는 거 같았니? 여기로 가볼까요? 권현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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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권현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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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자유로운 Morgen제곤데. 어디로 갈까요? 연락 왔다. 모아고 지내셜 와이어.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? 네. 뭐하고 지내끼냐. 같이 시작해 보았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안녕하세요. 인사 한 번 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왜 갑자기 각 부르는 게 있어요? 아, 아까 오르네 이거든요. 저러고 계시는 거 다니는 거 지금. 저 안 해도 홈페이지. 오늘 왜 오세요, 여기? 오르겠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. 광고 촬영하러 왔거든요. 여기 펀티 한 번만 주시겠어요? 네, 여기요. 여기 펀티 보시면 뭐가 많거든요. 근데 이 나레이션이 내가 사랑하는 코트 바깥에는 없어. 걸릴 것 없어. 답은 네 안에 있어. 일본 애니 같은 그런 나레이션이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잘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이게 있더라고요. 저도 없더라고요. 저도 없더라고요. 여기 잘 살릴 수 있어. 루맥스 모델 루맥스 모델 루맥스 모델 루맥스 모델 카메라 테스트면 지금만 세금으로 되는 거예요? 네. 태워졌어. 근데 이건 첫 번째 자체인가요? 네. 아 여덟이에요? 힘드셨어. 표정도 피고 싶어. 다르신. 하하하하 이거 두 번째 포즈. 두 번째 포즈. 진짜 미쳤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이거 가야 돼요? 사장님. 어떡해. 왜? 잘 어울리는데? 마지막 세 번째.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색해요. 아니 모델이 여기 있는데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나요? 하하하하 자 첫 번째 포즈. 하하하하 두 번째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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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픽 운동까지 다 하신가요? 네 슬픽 운동까지 다 하신가요? 슬픽 운동까지 다 하신가요? 네 김학경 감독님 보고 계신가요? 보고 계시다가 일요일로 꼭 쉬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이 세요일로 오도 다큰 쉬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왜 또 오셨어요?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? 네 카메라 맨이시고요 아 카메라가 잘 어울리고? 하하하하하 나는 오시도 잘 어울린다고 카메라 맨이 잘 어울린다고 안녕하세요 아 지금 하하하 아 운동하나 힘들어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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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빨간 가만있어? 동아! 너 찍어도 되냐? 오 다진다! 좀 더 볼 때기 있어! 동아! 얼굴 예뻐? 이따 웃어줄게. 우리 가만히 줘! 가만히 줘야 해! 가만히 줘야 해! 패스! 패스! 아니 네가 여기 봐라 줄래. 내가 그거 할 수 있어. 뭐해? 너무 싫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어떠세요? 요즘 외우 시합도 계속 뛰고 국제대회도 계속 참가하고 있고 국내대회도 단식이랑 음식을 두 개 다 계속 뛰어가지고 몸 상태가 조금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치료도 받고 조금은 해야될 것 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남자 복싱. 남자 복싱. 남자 복싱. 데이어트. QR. 킹쿵앤쿵입니다. 여기도. 갈게요, qua 볼까요? 강素.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대? 여보세요? 우와 네 안녕하세요 역시 윤형이랑 이들 왔어요 역시 윤형스 옷을 입은 인물 사이잖아 가져가고 있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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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네 제가 다 여자 간판 두 선수 네 나은아 야 댓글에 언니 츄 닮았다고 떴대 네? 이리 와 표정 뭐야? 짜장면이 먹고 싶고 치워져 왔어요 아 진짜 짜장면 너무 짜장면 너무 파솔하네 예쁘게 나온다 혹시 나 예쁘게 나와? 어 좀 어둡게 나와요 아니 댓글에 나 츄 닮았 이거 봐주세요 이거 세인데 이거 허리 아프신 거 같거든요? 아 진짜 살짝 휘엉 네네네 살짝 그런 컨셉으로 아 그다음에 눈 업사이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땅같다 진짜 땅같아요? 어 뭐하고 있어요? 이거 아 저 연기했는데요? 아 이거 진짜 땅 아니야? 진짜예요? 땀도 연기로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아 아 나 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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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그거 카메라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아 아 아 조금 더 틸 다운해주세요 틸 다운 형 잘 나와요 어? 괜찮 이거 편집해주세요 제발 괜찮으시나? 언니 긴장한 거 같아 안돼 너 다 일로 와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